플러스 바다에서 주워온 예쁜 보석들 이렇게 붙이면 너무 예쁘지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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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보이잖아 오비티만 다 가질 수 없지 내가 뺏어야지 어 야 박세인 너 어디 있었냐 어디썼긴 일광욕치 즐기고 있었지 요즘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말이야 아 잘했네 이게 뭔지 보자 어 이거 이쁘지 바다에서 주워온 보석들이라 이건 내 거야 내 얼굴에 다 할 거야 그걸 다? 그럼 이상할 텐데 상관없어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야 내 거 어 나도 어차피 주운 거라 가져도 괜찮지만 이것도 이쁘고 어머 또 이것도 이쁘고 예쁘잖아 어마만 했으면 좋지 다다익선 너무 예뻐 예쁘잖아 진짜 그거라고 자 자 이더 누나들 잘 봐 내가 공을 던질게 나를 다시 던져 잘 받아 그래 재밌겠다 자 진짜 던진다 받아 물 깨질 완전 완전 잘 받을 수 있다 던진다 이빼 받아 나이스G 했지 으하 재밌다 재밌어 더 Timothy 푸이 neighbour 뭐야 둘이 재밌게 놀잖아 심술로 나는 심술부릴 거야 야 오리온 나한테도 던져봐 아 재미나 깨끗게 잘받아 박세희 누나 야 똑바로 던져 똑바로 던졌는데 자기가 못 받은 거면서 아 재밌다 재밌다 박세희 누나 난 다시 패스 내가 왜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내 거지 내 몸이지 와 역시 악마 박세희 누나 너무나도 와 너무 재밌다 빨리 돌려줘 박세희 누나 너 이 공 갖고 싶어? 어 갖고 싶어 가지는 다신 안 줘 갖고 싶다고? 어 내 공 왜 밖으로 던져? 갖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서 가지마다 나도 못 가질 거면 너도 못 가꾸더라 어 허허허허헠 Akuißt 박세희 누나 진짜 자빠 윙나 패션 응 허허허허허헝 나는 암마 박대흥이라고 절대 착해질 수없다 허허허허허헠 음 난 물 속에서 재밌는 걸 찾아볼까 물 속엔 재밌는 보석들이 많아 볼래? 저기 봐, 보여? 반짝이는 바다 보석들이 바다 보석 상담빌은 너무 재밌어 정말 이렇게 재밌을 수 없다고 보석 여러 개를 찾았다 쟤는 예쁜 보석을 많이 찾았잖아? 나도 찾아야지 우와 바다 보석이다, 반짝인다 우와 진짜 많이 줍고 예쁘다, 케케케 예쁘지? 너 뭐게 가질래? 난 봐봐 오 진짜? 고마워 케케케 나도 많이 바다 보석을 찾아서 팔아야지 부자 될 거야 근데 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? 저건가? 뭐야 뭐야? 이건 뭐야? 바다 보석이 아니라 쓰레기잖아 왜 내 눈에는 바다 보석은 안 보이고 쓰레기만 보이는 거냐고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? 우와 바다 보석이다, 케케케 오리온이다? 보석을 많이 갖고 있네? 뺏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, 케케케 야, 보석 많다? 뺏어가 생각하지 마 악마 박세인 인어 누나 안 뺏어 나는 거래하려고 했지 바다에 좋은 거 많다 좋은 거? 뭔데 뭔데? 바다에 좋은 것들이 많아 그것들에 비하면 보석은 아주 하찮은 거지 이 보석이 하찮은 거라고? 그럼 얼마나 좋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 보여줘봐, 보여줘봐 어디서 공짜로 볼라 그래? 나한테 보석을 먼저 줘 그럼 보여주지 에잇, 보여주지도 않아 진짜 나쁘다 그래, 나한테 보석이 들어왔어 자, 너는 이거나 가져라 뭐야, 이거 쓰레기 아니야? 맞아, 쓰레기 난 보석 가지고 도망간다 뭐야, 박세인 누나 어디가? 에잇, 또 당했다 보석으로 구며볼까? 너가 착한 일 하면 사람이 된대 뭐? 착한 일 하면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? 나 빨리 사람 되고 싶은데? 안 되겠다 보석 뺏기고 쓰레기만 얻었어 야, 우리 형 내가 보석 다시 줄게 미안해 악마 박세인 누나가 나한테 사과를 하다니 나 처음 들어 자, 여기 보석 됐지? 나 착하지? 어, 뺏어 또 다시 주기 착하다 그치, 착하지? 나 착하지? 나 착한 거 같다 어, 착해 정말 착해 자, 그리고 이거 받아 던져서 방귀놀이 하자 박세인 누나 뭔가 이상해 하자 어, 잘 봤네 야, 다시 던져 리오나 에잇, 소름돋아 리오나라니 에잇 잘 던진다 바닷속 쓰레기를 주워서 청소해볼까?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착한 일 여기 쓰레기 있다 깨끗하게 쓰레기 성수를 다 해야겠어 착한 일 착한 일 정말 착한 일 했더니 내가 사람이 됐잖아 정말 착한 일 했더니 신나 이제 달리기도 하고 마음껏 육지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 어 악마 박세인 누나가 진짜 사람이 됐네 정말 착해 진건가 믿을 수 없어 어? 우리 우리잖아 내가 착해져서 사람이 됐어 봐봐 어 어 어 팔이 생겼잖아. 그러네. 진짜네.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, 우리요? 나 낮잠 한숨 잘라 그랬지. 지금 낮잠 잘 시간이거든. 그래? 그럼 내가 자장가를 불러주지. 자, 자장가? 아니야, 괜찮은 것 같아. 난 착한 인어니까. 잘 자라, 우리요. 어때, 어디 있던 소리. 제발, 그만. 낮잠 자기 대 실패. 사람 대기 대 성공. 저 하늘의 달처럼, 수놓은 별처럼,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, 우리 꿈을 향해서, 함께 걸어가요. 치저기는 새처럼 산다.